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교회 위협과 기회를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좌담회는 코로나19 이후 사회와 경제 상황의 변화를 짚어보고 교회는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하는지, 교회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좌담회에서는 모건대학교 권숭필, 숭실대학교 이윤재 교수 등이 코로나19 이후 사회와 경제, 재난 상황에서 교회의 역할 등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입니다. 좌담회는 오는 5월 7일 개최하며 SNS와 유튜브 라이브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